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냄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마라톰 꼬바라우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짜잔 고수도 잔뜩 갖고 왔지요 잘 먹겠습니다 왜 그래? 저거 Australian 하는 거예요 계란 고추냉면 둥근 당면 여기다가 부추를 싸서 고추냉면 와 고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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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소스 오더맹 오더맹 간고통 톡톡 1.5.1.2.2.1.1.5.1.2.2.1.2.3.1.1.2.1.4.3.1.2.1.2.1.1.1.2.1.1 아! 콧물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우와! 오이구 뼈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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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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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매워집니다 슬슬 매워집니다 은근히 먹으면 좋지 않나요? 새콤한 맛 새콤한 맛 최고 참깨 smells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참깨 너무 고소해요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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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와.. 얼큰해 여러분들은 치즈가루와 함께 먹었어요 이거는 치즈가루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루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루야 치즈가루는 정말 좋아요 치즈가루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루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루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루를 많이 먹어서 구세주 뜨거워서 더 매워 소스 부끄러워 제가 먹어야 하는데 그거는 맛있었죠? 저기. 오, 진짜? 오, 정말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늘 마라탕을 가지고 와봤는데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마라탕에 매콤하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싹 날라가는 것 같아요 꺼바로우에다가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싸서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단계는 0단계인데 고추비름이랑 마유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매콤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